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국제 경제 상황과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에 도착한 옐런 장관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해 대북 제재, 공급망 대응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 제재 강화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인데,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